안녕하세요. 우리 카친 여러분 인사합니다. 이곳에서 어저께 우리 여기 학생들, 지금 터키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힘듦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거쳐하는 곳입니다. 근데 텐트이고 이곳에서 잠도 자고 먹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에 학생들이 너무나도 귀한 학생들입니다. 내년에 대학 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6월 17일 날 시험을 봅니다. 대학 시험을 봅니다. 그래서 우리로 하면 수능검사 같은 거죠. 수능시험, 그 시험을 보는데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밸런티어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. 그곳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. 이곳이 학교입니다. 클래스입니다. irrelevant. 그래서 굉장히 쉬운 교회입니다. primero는 이주택과 함께 parall 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학생들이 여러 학생들을 took 수 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